한국과 캐나다 과학기술연구 및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제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올해 2008년도 정기총회를 BC지부 주최로 벤쿠버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순수 봉사로 결성된 한인과학기술협회는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모국에 파견해 국내 전문가와 과학기술 상호 교류회장을 갖는 Young Generation Forum 사업은 물론 한국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제 프로젝트 및 브레인풀 사업의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제카 한인과학기술협회 BC지부 최강일 박사는 어제 4일 저녁 번압에서 가진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이달 27일에 개최될 정기총회에 젊은 과학도들과 일반 대중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각종 현황보고 및 감사보고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 세미나 그리고 SK장학금과 NMSC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우수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과학자와 대학생들 사이의 인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는 협회 참여와 장학금 선발 제도에 역량 있는 많은 이공계 학생들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이번 달 12일까지 이루어지며 캐나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이공계 분야의 학부 3학년 이상 또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사 기준은 단순히 성적 우수자를 뽑기보다는 협회 설립 취지에 걸맞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인 커뮤니티를 향한 봉사 정신의 소유자 그리고 적극적인 협회 활동을 펼치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환경과 의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한인 교민이나 장래 과학기술자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번 27일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 적극적인 참여가 고려됩니다. od화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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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